로마서 8장 31절로 35절 11시에요 3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말씀을 35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오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관란이나 공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카리랴 아멘 소명중앙교회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3시에도 성도의 보장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와 용감한 소리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림 성도님 시험관 아기 시술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하시겠어요 우리 제1교회 박한숙 박원숙 권사님 안성제1교회 이건종 충현교회 홍희정 집사님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소원대로 될지하다 믿음대로 될지하다 열릴지하다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예수 예수 믿음 더 힘차게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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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3년 전에 정확하게 34년 전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강의를 듣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 대학 교수들을 라삐라고 부르는데요 라삐 라삐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가슴에 남는 게 있었어요 그분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무슨 주제? 사랑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분이 강의를 하셨고 그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가지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랑의 열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증거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은 단 1%도 자녀가 커서 유대교 밖으로 안 나간대요 1%도 거의 다 거의 100%가 유대교 신앙을 물러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성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경대로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정에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눈을 뜨면 어디? 천정에 말씀을 써놨어요 앉으면 벽에 써놔 앉으면 벽에 길을 행할 때는 손목에다 말씀을 써서 문을 열 때는 문고리에다 말씀을 써놔 그러니까 싫든 좋든 늘 눈앞에 하나님 말씀이 밟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아주 철저하게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을 가르치는데 문고리에 이렇게 문에 문고리에 말씀을 새겨놓은 것은 사람이 이렇게 온갖 것을 다 만지기 때문에 사람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실은 손이랍니다 손에 균이 제일 많고 그런데 이 문고리를 손으로 잡을 때 그 문고리에 말씀을 써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그 문고리에다가는 말씀을 쓰지 않고 통에다 써서 넣어놔 그 통을 히브리말로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갈 때 말씀을 뽑아 펴보고 또 들어갈 때 펴보고 그렇게 해야만 맞는 거죠 그런데 사람 머리가 참 신기해요 자꾸 펴보면 애워지잖아요 안 뽑아봐도 매주자 통만 봐도 그 속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아 몰라 안 뽑아보고 그냥 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뽑아보자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도 않고 뽑아보지도 않고 억하느냐 그 매주자 통에다가 하고 입을 맞추고 간다 그래서 왜 입을 맞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너 쉐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맞춤은 입꼬르 사랑이다 맞아요 틀려요 갑자기 헷갈려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입맞춤은 입꼬르 사랑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로뉴다는 입맞춤으로 예수 팔아먹었어 입맞춤은 입꼬르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 동양사람인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 그 동양사람을 내가 지금도 기억해 그 이름이 김대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셔 혹시? 그 동양학생이 손을 들었어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 사랑은 입맞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교수가 말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웃기지도 않아 사람은 이겁니다 하고 딱 얘기하는데 저는 최초로 가족과 오래 떨어져 있었고 밤마다 그리움으로 시달리던 시절이에요 제가 그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묻는데 그분 말이 뻥 뚫리는 느낌 아 사랑이 이거였구나 맞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 그 사랑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 말이 그냥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감정이래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뭐요? 감정 감정이기 때문에 화초를 가꾸듯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시들어버린다 알아들어요? 너 없이는 못 산다 산다 죽는다 별 뜨거운 사랑을 해도 잘만 살아 죽어도 감정이기 때문에 식어버리는 거예요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지속적인 그러면 무슨 감정이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감정 그러면 옛날 우리 유행가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진솔한 사랑 표현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시냐 정말 주를 사랑하세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옆에 사람한테 큰 소리로 너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한번 해봐 못해요? 크게 해봐 큰 소리로 당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해봐 아니 제 말이면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새길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펴요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펴봐요 고린도 전서 16장 22절 시작 한 번 더 읽어 시작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남 금식 기도까지 오신 거죠 억지로 떠밀려서 오신 거죠 막다른 골목이라 찾아온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럼 주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주를 사랑하면 구원받습니다 주를 사랑하면 구원받아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구원이잖아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10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잠원 8장 17절 이하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멘해봐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해봐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을 설레임으로 기다리죠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아멘이 갑자기 줄어드는데 이 설레임으로 기다려지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가난한지 원치 않는 재산날 돌아오는 양 주인이 별로 안 반가워 갑자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모양이 진짜 주를 사랑하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보고 싶듯이 교회 가고 싶으면 설레임이 있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종교의식처럼 마지못해서 피동적으로 가는 사람 말고 진짜 주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죽어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어 솔직히 그래 안 그래 더 주고 싶어 주를 사랑하니까 주를 사랑하니까 단도 몇 푼 헌금하려면 앞뒤 계산해 손이 떨려 이건 주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돈을 더 사랑하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이슬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많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첫사랑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게시록 2장 4자로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심판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자석을 가지고 자석 한 바퀴 쉭 돌리면 트라스틱 고무 나무 돌멩이 안 빨려 쇠붙이만 빨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태칸 백성을 휴거시킬 거예요 하늘로 끌어올릴 거예요 누가 가느냐 주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천국이 우리 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천국이라면 결혼식 장소는 어디예요? 모카의 식장이에요? 진주의 식장이에요? 갑자기 헤매요 결혼식 장소가 어디예요? 결혼식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야 맞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된 교회는 흰옷을 입고 신부단장하고 주님과 영원한 혼인잔치가 열리죠 어디서 올려? 어디서 올려? 결혼식 장소가 어디야? 성경대로 말하면 공중에서 테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때 우리 살아남은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디서 결혼한다고요?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나 같으면 박자라도 맞히겠어요 모르는 거 나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해 반응이 없어도 전혀 상관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말잡아 잡수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보면 속으로 웃어 어떻게 웃냐면 비웃어 어떻게 웃는다고? 먼 훗날 주님이 절 부르시면 제가 구름 타고 할렐루야 올라갈 때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그저 바람만 보고 있지 휴가할 때 구경하는 사람 원수 휴가의 장면 한번 펴봐 게시록 11장 얼른 펴봐요 그 휴가의 장면 구름 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부를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그때 원수들은 구경하고 있어 지옥으로 내려가 이 사람들은 주인공들은 올라간다고 나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구경만 하고 방청석에 앉아있다 가지 말고 게시록 11장 12절 시작 원수들은 뭐하고 있어? 주인공은? 올라가 그러니까 모르면 박자라도 맞춰서 해야지 구경하고 있지마 그날 구경꾼 될지도 몰라 난 책이 못 줘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신망에 의해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새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들리네 들리네 금납할 소리 공중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리였구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도 이제 끝이 최후의 대승리는 구경꾼이 몇 사람 또 있네 그거야 어쩔 수 없지 나는요 휴거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휴거시키느냐 딱 한 가지 사랑이에요 사랑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올라가 그러니까 영양가 없이 야 너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영양가 없는 소리 묻지 말고 너 주를 사랑하니? 너 지금 주를 사랑하고 있니? 이거 확인해야 돼 지금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잖아 처처의 기근, 지진,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종말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사랑이에요 아직도 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 사랑을 지켜야 돼요 주님 사랑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 이하리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네 번째 보장은 사랑 보장이에요 알아들어요? 35절의 사랑 끊을 수 없다 37절의 사랑하는 자는 이긴다 39절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사랑 보장 사랑 보장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보장 사랑하는 자는 구원의 일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첫사랑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금난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금난감리교회 중학교 다닐 때 김홍도 목사님 부임하셔서 3년 만에 300명 모이는 교회가 2500명으로 성장을 하고 지금 무슨 금난교회 식구도 와있지만 혼자 왔어요? 같이 와야지 제가 금난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하다 보니까 출석교회가 11만 명이라면 지금 말이 11만 명이지 거대한 교회가 됐어요 그때 김홍도 목사님이 와서 팍 붕 치고 올라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사님은 기도에 불을 끄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전도에 오늘은 여전도에 오늘은 청년에 오늘은 고등부 오늘은 중등부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화를 해야 돼요 날밤새사 교회에 기도 불을 끄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 밤 돌아가면서 처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중등부 제가 중학생 2학년 때 철야 기도를 간 거예요 그때 철야하는 사람이 많이 계셨는데 날밤을 샜어요 그때는 밖에 못 나가 통행금지라는 게 있어갖고 밖에 나가면 허르륵하고 잡아가고 무서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철야하는 중학생이 갔어 날밤새는 건 쉬운 게 아니지만 그때는 의당 그런 줄로 알던 시절인데 잊지 못해 심재용 장로님 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 심재용 장로님이 1시에서 2시 사이에 쉬는 시간을 줘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알아들어요? 쉬기도 하게 이렇게 해서 철야하면서 시간을 1시부터 2시 사이에 30분을 줘요 30분 제 기억으로 30분을 주면 사람들이 얼른 화장실 갔다 와서 심재용 장로님이 옆으로 몰려들어요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그분 옆으로 가 그분은 이북에서 내려온 간증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변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변사처럼 간증을 하는데 석 달간 간증을 했어요 몇 달? 이북에서 내려온 간증을 석 달하는데 두 달 갔다가 제가 성령 받았어요 완전히 변화받은 그러니까 심재용 장로님이 은인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김홍도 감독님한테 제가 그거에 붕의하면서 심재용 장로님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기억을 못한데 그 어른은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어른 처음 부임하셨던 시절인데 그 심재용 장로님이 이북에서 내려온 간증을 철야 중간에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하다가 극적인 장면이 가면 딱 끊어 딱 끊으면서 내일 또 이어서 한대 그러면 궁금해서 공부가 안 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또 그 다음 날 가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매일 밤 교회 가는데 어느 아버지가 내버려 두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애비 여기 있는데 교회 가서 남의 애비 부른다고 패 그러면 담장으로 신발 감춰버리면 할머니 고무신 고빡신 싣고 가 그 신발 감춰버리면 맨발로 가 옛날 서울 망울이 정말 마늘아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산다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질퍽되는 동네 그래 유리 무슨 그릇 조각 이런 게 날카롭게 발을 찌르고 피가 바가지로 나도 가 그 심재용 장로님 그 간증이 궁금한 거야 아니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 지금도 이북에서 자기네 동리가 큰 마을이었댑니다 항해도에 그 큰 마을에서 장정 남자 장정이 200명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는데 200명이 임진강 앞에 왔을 때 12명 살았대 그러면 확률상 20명 살면 구사일생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200명 중에 12명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남았냐고 낮에는 숲에서 자고 밤에는 남으로 남으로 불빛 없이 내려와 걸리니까 이북을 탈출하는 그러다가 낭떠러져 떨어져 죽고 웅덩이에 빠져 죽고 공산군한테 잡혀 총에 맞아 죽고 그래서 남은 숫자가 12명이야 200명 중에서 한 번은 인민군들이 따발총을 난사하면서 포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다 피난 가버린 시골집을 담장을 넘어서 그리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루 밑에나 장독간이나 다락이나 뭐 이런 데 숨은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다 죽은 자기는 화장실에 숨어서 살았대요 막 총으로 다 장독간 마루 밑에 다 쏘아서 죽인 다음에 인민군 한 사람이 저벅저벅하고 화장실로 오더래요 옛날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옆에 보면 부엌에서 타고 남은 재를 걸음하려고 화장실에 갔다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 걸음 재 속으로 들어갔다 재 속으로 들어갔는데 인민군이 오더니 재에다 대고 따발총을 따다다다 그리고 내일 안 돼 이해가 돼요? 죽었어 살았어 아 살았으니까 간증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지 어떻게 살았지 이게 궁금하니까 그 다음 우리 중등부 아니고 그 다음 날은 고등부 자란 데 가 우리 날이 아닌데도 계속 가게 된 것은 그 심재용 장로님 간증해 궁금한 그래 그 다음 날 가면 총알이 목 사이로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고 살았대 그렇게 총을 쏴놓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거기다 대고 오줌을 넣더라 그런데 어떻게 알고 하는 것처럼 오줌이 이마에 떨어져서 코로 들어가서 입으로 그 재 속에서 있는데 입으로 소변이 들어오는데 막 코로 들어가고 뜨뜻하고 짭짤하고 재채기는 나오려고 그러고 진짜 생명 걸고 그걸 참는 조금만 더 오래 오줌을 넣으면 이 판, 사 판 들이 받을 판인데 오줌도 되게 오래 넣고 가더라 세상에 가고 났는데 머리를 밖으로 보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제 밖으로 다 나와 있는데 머리카락이 시커면서 살았대 제 색깔하고 또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됐으면 갔네 갔어 머리카락 시커먼 거 감싸기도 했대 여러분 머리카락 시커먼 거 감싸기도 해봤어? 그렇게 살아서 나온 얘기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임진강 앞에 왔을 때 몇 명 살았다고? 열두 명 살았다고 몇 명? 열두 명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열 사람 자기네 교회에선 출발한 열 사람은 다 살았다 안 믿는 사람은 두 명 살고 다 죽었대 근데 그분이 간증하시다 말고 자기 가슴을 탕탕 치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간사한 놈이요 그분 말이야 자기 비하시키면서 얘기하고 그때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믿는 식구들만 살려줄 것이지 안 믿는 저것들을 왜 살렸냐고 자기가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열두 시가 넘어서 임진강을 도강을 하는데 수영을 해서 넘어오는데 안 믿는 사람 둘 말고 믿는 조집사라고 하는 분이 믿는 식구 하나가 수영을 못해가지고 물을 먹고 꼴깍꼴깍 빠져 죽어가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수영 선수들이더라 팔 하나씩 딱 거머잡더니 여유 있게 데리고 나오더라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 아하 조집사 살리려고 저것들 둘을 보너스로 살려놨더라 그런데 그분들도 한 6개월 지나니까 다 예수 믿더래요 하나님은 은혜죠 더 재미있는 얘기는 제가 안동에 안동 아곡교회라는데 붕해를 갔어요 한 30년 더 된 얘기예요 안동 갈 때 애천 비행장 그 당시 애천 비행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애천 비행장으로 가서 안동 가까워요 거기서 이제 붕해하고 애천 비행장으로 다시 올라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 30년 전인데도요 그 아곡교회가 상당히 고령화되어가지고요 80 넘은 장로님들이 한 20분 돼요 그 교회 기억자 건물 옛날 건물 있죠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되어있는 기억자 건물도 있어요 그 교회 아곡교회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젊은이가 둘 있대요 그 당시에 다행이죠 젊은이가 몇 살 먹었냐니까 64살 먹었대요 그만큼 고령화됐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이제 집회 끝나고 애천 비행장까지 교회 차로 싣고 나오는데 거기에 장로님 두 분이 80대 원로 장로님 두 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비행장 와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고백할 게 있대요 말씀하시라고 무슨 고백할 게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첫째가 자기 아들이 부산에서 큰 암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래요 자기 아들이 담임 목사님인데 자기는 이번 부흥회 때 생전 처음으로 박수라는 걸 쳐봤대요 그 교회가 합동체 교회인데 그 당 옛날에 또 박수 못 치게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박수라는 걸 처음 쳐봤다는 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그 열두 명 중에 한 놈이 나래요 알아듣나 임진강 넘어온 열두 명 살아남은 중에 한 사람이 그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장로님 앞에 놓고 그 얘기했어 그 당시 정말 가슴에 은혜로 다가왔어요 아곡교회 있지 않아요 제가 사천교회를 넘게 붕회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교회만 기억하지 기억도 잘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심재용 장로님 때문에 다니다가 은혜를 처음 사랑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가 좋은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붕이 되면서 그 당시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 설교는 원고 설교였고 하늘 보고 원고 보고 이렇게 서서 하셨는데 저는 너무 좋으니까 1부, 2부, 3부 설교를 다 들었어요 1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맨 앞에 앉아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저쪽 구석에 가서 너 왜 또 드리냐 혼날까 봐서 나 아닌 것처럼 3부 예배 때는 이쪽 구석에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목사님 설교가 똑같이 하셨는데 내가 정확하게 보니까요 기침하는 대목 가서는 기침하고 엄하면 엄하고 꼭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세 번 예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 그래도 좋은 건 어떻게 그렇게 세 번 대배 옛날 설교는 길었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녁 예배까지 기다리고 있다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없잖아요 기관별로 모여서 기도회 하면 그 뒤에 끼어서 같이 기도회 하고 12시 넘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12시가 다 돼서 집으로 가는데 다섯 발짝 세 발짝 가다가 멈춰서 십자가 탑을 올려다보고 그 당시 빨간색 조그마한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발이 안 떨어지니까 또 두 발짝 가다가 서서 십자가 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언제 또 수요일이 오나 그랬어요 언제 또 수요일이 오나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모르긴 해도 그때가 첫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좋았는데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세상에 1부, 2부, 3부 드렸던 제가 한 번 예배 드리면서도 왜 길지하고 시계를 보고 그런 나로 내가 바뀌어졌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여러분 처음 사랑 간직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사랑은 구원 보장을 시킵니다 주를 사랑합시다 주를 사랑합시다 사랑 보장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보장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교리서에 보장된 건 크게 따랍시다 승리 보장 무슨 보장? 더 크게 무슨 보장? 승리 보장 승리 이깁니다 우리는 37절 한 번 큰 소리로 큰 소리로 37절 시작 그냥 이겨요 넉넉히 이기다 이 말은 넉넉히 이기다 이 말은 이기고도 힘이 남는다 이기고도 힘이 남아 어차피 성도는 이겨놓고 싸워 모든 것의 협력의 선을 이루어 옆에 사람한테 나는 반드시 이깁니다 나는 반드시 잘됩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 고성님 반드시 이깁니다 성도는 승리 보장이 있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홍콩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많은 홍콩 여자분들이 앉아서 한국에서 온 목사한테 질문을 한대요 질문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홍콩 여자들이 한국의 목사한테 뭐라고 묻냐면 한국에는 여자가 왜 이리 빨리 죽냐 그게 나는 이해를 못했어 무슨 한국에는 여자가 빨리 죽어 남자가 빨리 죽어 혹시 아세요? 한국에는 평균 수명이 여자가 남자보다 7년 더 길어 몇 년 더 길다고? 그렇다고 남자들 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남자들은 더 오래 살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막 사니까 평균 연령이 빨리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술 담배하고 그게 요인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평균 수명이 여자가 더 긴데 홍콩 사람들이 한국에는 남자가 여자가 빨리 죽느냐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 대물었더니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벌써 몇십 년 전에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대장금 있잖아요 있어요 그 대장금을 보는 시간에는 홍콩 시내에 차가 한 대도 없다 노선 버스 외에는 다 홍콩 사람들의 마음을 뽑았대요 한국 사람 드라마가 그만큼 흥행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런데 그 한류를 일으킨 첫 번째가 대장금이 아니었고 그 전에 가을 동화라는 그런 게 있대요 그 가을 동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죽어버렸대요 알아요? 왜 죽었어요? 난 안 봐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 이 동네는 오직 성경 찬송밖에 안 보니까 드라마 잘 몰라요? 가을 동화 여자 주인공이? 송혜주? 송혜교? 아주 전문가이시구만 왜 죽었어요? 아파서 병으로 세상에 그 사람들이 단순하지 않은 공산주의에서 해방돼서 그 사람들이 백지에 그림 그리듯이 깨끗한 그 당시에 충격을 받은 홍콩 시내가 막 완전히 울음바다가 돼가고 초상집 분위기가 돼가고 이 집 저 집 울고 난리 났대요 그거 주인공이 죽는 일은 홍콩 영화에는 없어 홍콩 영화, 홍콩도 영화 산업이 발달했는데 홍콩 영화는 서양 영화지 동양 영화가 아니야 영국 영어로 있을 때 영국 사람들이 홍콩 영화를 발전시킨 거야 그러니까 서양 영화는 절대 주인공이 죽는 일이 없어 한번 생각해 봐 람보, 슈퍼맨, 007 영국 영화 007이잖아 적은 조직적으로 강해 주인공은 혼자 싸우고 아슬아슬하고 고문당하고 총에 맞아도 주인공은 안 죽어 끝에 가서 꼭 악당을 이기고 이쁜 여자랑 여행을 떠나 웃는 거 보니까 다 봤구만 서양 영화는 주인공이 이겨 그러니까 중국의 영화도 서양 영화니까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 이소룡, 성룡 이런 사람들이 죽어 살아 꼭 이기게 돼 있잖아요 기억해요? 그런데 한국 영화는 동양 영화야 동양 영화는 주인공이 죽어 절대 끝이 안 좋아 김두완 아주 재미있게 봤거든 그런데 길거리에서 객사해 마지막 그래 안 그래 홍길동, 임걱정 신출 규모라고 대단해 끝은 혼자 외롭게 산으로 도망가 정권 못 잡아 그래 안 그래 다 끝이 허지부지예요 왜? 서양 영화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끝이 좋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나 다 부활로 끝나 다이시 구약에서도 쫓겨가고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 고비를 넘어 하지만 끝이 대단히 잘 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 끝이 좋아 요비 그렇게 환란 시련을 겪고 끝이 자손 사대를 보고 술을 누리다가 갑절로 회복돼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가 끝이 나라는 망해 세 나라가 흥망성세가 계속돼도 다니엘은 태산처럼 서 있었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끝이 좋아 안 좋아 기독교는 끝이 좋겠어 끝이 이겨 연단이 클수록 축복도 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꼭 내가 시키는 대로 인사해야 돼요 여보시오 나는 이래봬도 엄청나게 잘 될 사람인데 그때 가서 아부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잘 보여 보시오 자 시작 자신 있게 얘기해 봐 어차피 우리는 이겨놓고 싸워 질병도 아이고 나는 죽어 큰일 났어 죽을 병이래 그 사람은 죽어 잠은 18장 14절에 마음으로 병을 이기면 그 사람이 이겨 잠은 18장 14절 알아들어요? 마음으로 병을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대 여러분 이깁시다 이깁시다 무너지지 말고 이겨야지 다 그래서 10차게 다시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알관 내가 섰는 눈앞에 꽃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 고승리 하 나는 반드시 잘 될 걸 믿어 제가 이렇게 기도 행전을 목금토마다 하면서 지금 이번에 195차를 도는데 코로나 때 시작됐잖아요 이동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럴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도 그 사건에 코로나 걸린 적도 없고 문제 생긴 적도 없었어요 돌면서 숱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기도 행전 여러분 유튜브에서 기도 행전 TV라고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그 기도 행전 TV에 보면 나도 놀랐어요 우리 그 관리자가 하는 말이 복사님 지금 하루에 5만 명씩 보고 있대요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세 개 몇 십 개 나라에서 듣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내가 요새 너무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나 같이 조용히 살고 팔아 강촌에 살고 싶어 받은 사람이 이게 전화니 뭐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편하게 못 먹어 누가 와서 밥값 내주고 가고 휴게소 가도 이러니 어떻게 변장하는 방법이 없나 그래도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열려질 줄 누가 알았겠냐 몰랐어요 정말 끌려가는 느낌이 끌려가 그런데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한국의 대한민국의 기도원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무리 학교 건물이 훌륭해도 운동장이 없으면 애들은 건강히 잘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우리 교회 운동장은 기도원이다 영적인 운동장 여기 와서 맘껏 방언도 하고 맘껏 예배도 하고 맘껏 춤도 추고 맘껏 금식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얼마나 이런 것을 한국 교회가 놓쳤어요 수천 개의 기도원이 다 사라져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을 살려내야 되나 나는 처음부터 어차피 잘될 걸 믿었어 나는 이 원리로 살았어 어차피 잘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허벌나게 잘될 사람만 더 크게 아멘 해봐 관심 없는 사람만 아멘 해봐 여러분 우리는 잊어놓고 싸웁니다 두 손 들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사랑 보장이 있어야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보장이다 어차피 구원을 보장받아 사랑하는 자는 휴가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구원 받습니다 승리 보장 다섯 번째가 승리 보장 우리는 어차피 이겨놓고 싸웁니다 여러분 질병 고민하지 마세요 치료 받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서울대학병원에서 제가 사형선고 받은 사람 두 주밖에 못 산다고 하는 게 지금 수십 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병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잘될 겁니다 어차피 싫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응답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불러주신 하나님 승리를 보장받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보장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내 말씀 되기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이에otes aning